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벌써 오전 장이 열렸어요. 열렸고 지금 장은 흘러갑니다. 장은 흘러가는데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원하게 불기둥 한번 나와야 하는데 불기둥은 좀 아쉬운 것 같고 좀 약간 빠진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약간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고 좀 유쾌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7만 8,900원 정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모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은 신중하게 저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코스피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제 보압입니다. 한 2972 정도 되고 있고 개인들이 한 538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이 44억 기간은 457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 보니까 개인들은 830억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808억 기간은 36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둘 다 빠지고 있네요.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 7만 8,800원, 9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던주는 보압이고요. 한번 미국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잠시 풀어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약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미국 소비자 물가가 12개월 동안 7%나 치솟았는데 시장은 예상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안도감을 보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38.30포인트 올라서 36,290.3위로 마감을 해요. S&P500 지수는 13.28포인트 올라서 4,726.3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34.94포인트 올라서 15,188.39로 장을 마칩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고 국채금리는 하락을 하고 이날 1.742%로 출발을 했는데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737로 떨어집니다. 하락을 합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날 오전에 발표된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플레이션 수치는 1982년 이후에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고 뉴욕 증시는 안도감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소비자 물가가 약 40년 만에 큰 폭으로 치솟아 큰 폭으로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미 도농부에 따르니까 지난해 1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상의하고요. 12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CPI는 7% 상승이면서 1982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그런 CPI도 전월 대비 0.6%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상의하는데 이로 인해서 12개월 상승률은 기전 4.9%에서 한 5.5%로 높아지고요.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기록을 씁니다. 그래서 주거비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이 CPI 상승을 주도를 했고요. 식품 가격 상승도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 CPI 구성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이 전달보다 0.4% 상승을 했는데 그 팬데믹 기간 중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3개월 연속 0.4% 상승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고차 가격이 3.5% 급등을 하고 신차 트럭도 1% 오르고 자동차 가격이 오른 것은 생산에 한계가 있는 차량용 반도체의 그 부족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식료품 가격도 지난달 0.5% 상승을 해요. 대비해 가지고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6.5%나 올라가지고 13년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해 내내 인플레이션을 주도했던 에너지 가격도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 하락하네. 지난달 하락했는데 에너지 지수는 전달 11월보다 0.4% 하락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세를 보였다. 하락세. 에너지는 하락세다. 하여튼 블룸버그에서 이 같은 수치는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데 이는 불과 몇 달 전 예상했던 그 일정보다 대폭 앞당겨진 움직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7%는 상당한 충격이라면서 인플레가 7% 수준에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 정점에서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연준이 선호하는 그 2% 수준에 근접하려면 올해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 전략가는 사람이 있어. LPL 파이낸실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2022년 초까지 1년간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정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치는 못했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그 공급망 붕괴가 이런 상황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언제. 이런 궁극적으로 연준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행동에 나설지에 달렸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더 높고 지속적인 그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달 나온 인플레 수치는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네요. 일단 인플레와 노동시장 그 관련 특별한 그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연준은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고 현재 또 채권 시장은 연준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을 90%로 보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요. 오늘 나온 수치는 연준이 3월에 첫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을 만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 제도는 이날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데 화학기업 모자이크가 3.84% 상승을 합니다. 캐터필라는 1.6% 정도 상승하고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하는데 테슬라 3.9% 상승했네요. 애플 0.25% 엔비디아 0.65% MS 1.04% 알파벳 1.21% 상승을 해요. 쿠팡은 요즘 막 죽 쓰는 것 같습니다. 6%나 내렸네요. 6.4%나 일단 그 바이오제는 알차이머 치료제 에듀 헬렘의 메디케어 적용이 임상실험에 등록한 초기 환자들한테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에 6.7% 하락을 했고 유가는 상승을 해요. 지금 보니까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 배럴당 1.54달러 올라서 82.76대 거래를 마쳤고 런던에 보니까 북해산 브렌트유 배럴당 1.07달러 올라서 84.79달러 거래중이네요. 보니까 유가는 올랐고 금은 가격도 상승을 합니다. 보니까 2월 인도분 금가격도 보니까 원수당 7.2달러 올라서 1,825.70달러 달러와는 약세입니다. 달러인덱스 0.66% 내려서 94.99 달러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세계 미국 증시는 이렇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좀 빠집니다. 7만 8,800원 현재 한 1,200원 빠지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볼 때는 거의 보아권에서 늘 것 같습니다. 상승의 힘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오전에는. 현재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다시 돌아오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지켜봅시다. 지금 보니까 모건서울이 한 22만주 정도 BNP 6만, JP 3만 6천, 메릴린치가 한 2만 9천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UBS가 한 2만 5천주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보니까 흥미로운데 우선주도 좀 빠지고 있네요. 또 본주 빠지니까 우선주도 빠지고 있고 빠지는데 거의 보아권일 것 같아요. 7만 2,300원, 400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보아권에서 늘 거예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보아권에서 흘러갈 것 같고 우선주도 현재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 6만 9천주 정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CS가 3만주 CR 8,900, 모건 8,400 UBS 7,800, 메릴린치 4,200 하여튼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은 우선주, 보통주 할 것 없이 그냥 보아권에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흘러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차분하게 여러분들 보시고 많이 빠지면은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망해도 되고 한번 잘 판단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몫이야.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투사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본인이. 현재 코스피도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도 그렇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빠지고 있어요. 0.6%나. 하여튼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그런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전 시간을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뵈요. 타입으로 감탄하십시오. 으한 Niagara. 그러면 야채의 accessing